안녕하세요. VOA 뉴스를 풀다의 김현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다시 공세를 강화하는 러시아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우크라이나 간 격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1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의 절반 가까이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 9월 일방적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넷스크 동부 도시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1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인 1년 동안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양의 곡물과 비료,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했죠.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압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건 유럽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난민 위기로도 이어졌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 1월 기준 800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우크라이나 국내를 포함해 유럽 전역에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번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새로운 냉전 구도가 짜여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데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그 이후에 친 러시아 정부를 세우고 국대사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 바로 앞까지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있었습니다. 푸틴의 인베이션은 미국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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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한 년 후에 우리는 미국과 NATO의 답변에 대한 답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코올리션을 만들었습니다. 푸틴의 아그레션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무너진다면 다음은 자국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유럽 국가들의 단합을 불렀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 가입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코올리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몇 년이 걸려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불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랜스와 핀란를 투입해야 합니다. 침공 1년을 맞은 러시아는 새로운 공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장기전 태세를 취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지가 시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의 관심이 식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에 대해 무기 지원 요청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지원 약속을 받은 첨단 탱크에 이어 전투기도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투기 지원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을 우려한 서방 국가들은 선뜻 전투기 지원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은 전투기 지원을 받은 첨단 탱크에 이어 전투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단기적으로는 우세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몇 년에 걸친 장기전에 들어간다면 우크라이나인들이 힘에 부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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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